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의 필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워드 프로세서인데요. 가장 많이 쓰시는 HWP나 MS Word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시지만 대다수 PC 사용자들이 구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PC 사용 환경상 가장 편리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구글 문서입니다. 지금부터 구글 문서의 사용법과 활용 및 HWP와 MS Word 등과의 호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글 문서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죠. 구글 크롬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우측 상단 앱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서 구글 문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웹상에서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은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죠. 구글 문서 실행하겠습니다. 구글 문서에 들어오시면 이런 첫 화면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최근 문서를 열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기본 템플릿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따로 만들지 않아도 이력서라든지 서신, 프로젝트 제안서, 브로우셔, 보고서 등은 기본품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이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새로운 파일을 열 경우에는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해서 새로운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글 문서의 기본 화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입력을 해볼게요. 텍스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그 밑에 도구들이 있죠. 이런 레이아웃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기존의 워드 프로세서를 한 번이라도 이용을 해보신 분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바로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눌러보시게 되면 새 문서, 새로운 파일을 여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 문서를 열 수도 있고요. 사본을 만들 수도 있고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저장은 없죠. 이 구글 문서는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 저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따로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구글 문서의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 가끔 깜빡하고 저장을 안 했다든지 또는 컴퓨터가 갑자기 꺼져서 작업했던 내용들을 전부 날려버리는 경우를 한두 번은 겪으셨을 건데요. 이 구글 문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텍스트를 입력하면 바로바로 구글 드라이브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컴퓨터가 다운이 되더라도 그때까지의 내용은 전부 구글 드라이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구글 문서만 여시면 또 이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구글 문서를 이용하시려면 당연히 구글 계정이 있으셔야 되겠죠. 이 구글 계정만 있으시면 스마트폰과 PC 가리지 않고 전부 이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내 PC 외에도 외부에 나가서 다른 PC를 이용을 할 경우에도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만 해주시게 되면 바로 이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겠습니다. 결국은 장소 구애받지 않고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단 도구 모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워드 프로세서에 비하면 약간 기능의 제약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작업에서는 거의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글씨 크기가 있겠죠.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선택 박스를 만든 다음 여기서 글씨 사이즈 조절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볼드체, 이태릭체, 밑줄, 그 다음 글씨 컬러를 지정해 줄 수가 있죠. 눌러서 내가 원하는 글씨 컬러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배경색을 줄 수 있네요. 이걸 눌러주시면 글씨 주위에 배경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배경색 누르시고요. 원하는 배경색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배경색을 지정할 수가 있겠죠. 배경색 필요 없을 경우에는 다시 드래그해서 긁은 다음 배경색 누르고 없음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글씨 크기도 마찬가지죠. 원래 까만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텍스트를 긁었을 때 우측에 새로운 아이콘이 나오게 되죠.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댓글을 추가할 수가 있네요. 이 구글 문서는 내가 혼자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동시에 이 한 문서를 가지고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협업을 하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보면 공유라고 나오죠. 이 공유를 누르시고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에 사용자 및 그룹 추가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구글 드라이브에 액세스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구글 드라이브 안에 있는 이 문서에만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않고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문서 외의 파일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여기 사용자 및 그룹 추가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내가 지메일로 메일을 보냈던 사람들이 여기에 뜨게 됩니다. 눌러볼게요. 여러 명이 나오게 되죠. 이 외에 다른 사람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여기에 메일 주소를 써주시면 되겠죠. 저는 이 주소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명이 추가됐죠. 또 추가할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클릭해서 동시에 여러 명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죠. 메시지 쓰시고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송을 하게 되면 이 문서가 전송이 돼요. 메일을 전송한 상대편 메일로 들어왔습니다. 다르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지금 전송한 게 보이죠. 문서가 공유됐다고 나옵니다.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문서 한 개를 공유했다고 나오고요. 초대했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문서가 보이게 되고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때 여기 있는 문서를 열기 해주시게 되면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고 수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동시에 두 명이 들어와 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모양이 작성자가 되겠고요. 뒤에 있는 모양이 지금 내가 열어보는 상태가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구글 문서가 정말 대단한 것은 실시간으로 작업하는 내용을 상대편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긁었어요. 그러면 이쪽에도 그대로 보이죠. 누가 긁었는지 여기에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긁으면 또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요즘 줌 같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 이 구글 문서는 그런 거 필요 없이 이 문서를 하나를 두고서 여러 명이 동시에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무료 문서 작성보다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다른 사람이 씁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바로 적용이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서로 실시간으로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의견을 말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긁은 다음 댓글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약간 옆으로 움직여야 보입니다. 이렇게 긁어주게 되면 우측에 똑같이 아이콘이 나오게 되겠죠. 이것도 조금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놓고 여기에 댓글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댓글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긁은 구역에 댓글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 댓글 씁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편도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클릭하더라도 여기에 박스가 쳐져 있죠. 여기도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이 옆에 보시게 되면 수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새 메시지라고 해서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댓글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1이라고 나오죠. 댓글이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은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겠죠.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답글을 쓰거나 다른 사용자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답글을 써볼게요. 여기서 답글 답니다. 그러면 지금 댓글 단 아래쪽에 답글이 달리게 되겠고요. 이쪽에서도 보면 그대로 나오죠. 이게 전부 실시간인 거죠. 이런 협업 부분은 구글 문서가 거의 독보적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서 가지고 서로 회의를 하거나 의논을 할 경우에는 정말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제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알아보겠습니다를 배워보겠습니다로 바꾸고 싶어요. 그때 상대편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겠죠. 이때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연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수정 모드예요. 알아서 그냥 고칠 수 있어요. 전부 다. 이 문서를 공유한 사람은 전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눌러서 제안으로 바꿉니다. 이 제안은 여기도 있죠. 아무거나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래쪽에 있는 걸로 해볼게요. 그러면 수정 제안합니다. 제안 모드 들어갔죠. 배워보겠습니다로 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꾸는 것은 어떨까요? 하고 썼습니다. 그러면 상대편에게도 그대로 나오죠. 아라라고 하는 부분은 줄이 거어져 있고 배워라고 하는 부분에 빨간색으로 나와 있고요. 옆에 댓글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바꾸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댓글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어떤 게 어떤 내용인지 헷갈리죠. 그럴 때는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그 댓글 부분이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구나. 이렇게 바꾸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물어봤네요. 그러면 상대편이 답을 하겠죠? 네, 좋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편도 동의했구나라고 생각하겠죠? 상대편은 이렇게 좋습니다. 라고 쓰고요. 여기에 보시면 체크 표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안을 수용하는 거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거부하는 겁니다. 수용을 해 볼게요. 그러면 바로 바뀌죠. 정말 편리하죠? 협업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은 없어요. 실시간으로 통화하면서 하는 것 같이 텍스트로 서로 공유하면서 텍스트로 서로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내용도 수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공유 기능이 되겠어요. 이 공유 기능은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상대편이 닫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바뀌었죠? 상대편은 없어졌죠? 이제 상대편은 나간 겁니다. 이렇게 서로 공유해서 활용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 옵션 버튼 눌러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삭제. 그 다음 우측 상단 댓글 표시 누르게 되면 그동안 서로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네요. 그죠? 여기서 주고받았던 내용들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링크 삽입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링크를 걸어주고 싶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긁어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링크 삽입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어떤 링크를 붙일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문서를 지정할 수도 있고 웹페이지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문서 같은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에 올라와 있는 문서가 되겠죠. 그런 문서들을 전부 링크를 걸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면 해당 문서가 열리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2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URL 링크 추가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 눌러주시면 바로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들어왔죠? 지금은 화면 사이즈가 작아서 제대로 안 보이고요. 이걸 키워주면 바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웹페이지도 링크할 수 있죠? 긁어서 다시 링크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웹페이지를 직접 여기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B96이다. 그러면 IB96 인터넷 주소를 써줍니다. 적용합니다. 그러면 링크가 추가됐죠? 이제 이거 누르면 IB96 바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구글 문서를 처음 썼을 때 약간 충격을 받았었어요. 이런 생각을 해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 구글 문서가 처음 나왔을 때 써본 다음 구글이 아마 세계 통일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크롬이 전세계 점유율 거의 7, 80% 이상을 차지하죠. 그리고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여러 가지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문서 작성 같은 걸 한다든지 일기 같은 거 쓴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구글 문서로 통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HWP나 워드 프로세서로 작업을 해서 보내야 할 경우에는 호환이 완전히 100%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따로 쓰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서류라든지 문서 이런 것들은 전부 구글 문서로 이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정렬이 있죠? 이렇게 긁으시고요. 중앙 정렬, 우측 정렬, 양측 정렬 이렇게 정렬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는 여기에 수정이 돼 있어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제한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긁고 정렬하면 이렇게 제한으로 계속 뜨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편집을 할 때는 제한을 두지 마시고 수정만 이용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줄 단락 간격입니다. 일단 텍스트를 쭉 긁고요. 상단에서 줄 단락 간격 누르면 기본이 1.15로 돼 있죠. 한 줄 간격 주시면 줄 사이 간격이 좁아지겠죠. 그 다음 1.5, 그 다음 두 줄 간격 이런 식으로 간격 조절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락 앞에 공백, 단락 뒤에 공백이죠. 단락 앞 뒤에 공백을 주게 되겠어요. 그 다음은 체크리스트인데요. 이걸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가 생기죠. 이 체크리스트를 뭐로 할지 여기서 지정을 해 줍니다. 누르시면 지금 이걸로 돼 있는데 이걸로 주시면 바뀌죠. 또 이걸로 주시면 또 바뀌죠. 여기서 이런 체크리스트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줄 간격이라든지 단락 간격, 들여쓰기, 정렬 이런 것들을 서식이라고 하죠. 이 서식을 원래대로 돌릴 때는 우측 끝에 있는 서식 지우기 누르시게 되면 서식을 완전히 지워줄 수 있습니다. 일단 긁어줄게요. 그 다음 서식 지우기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본 내용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서체가 되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서체 지정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일반 텍스트, 제목, 부제목, 옵션 여러 가지 나오죠. 이런 기본 스타일이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제목들은 제목으로 지정을 하시면 일일이 여기 있는 것들 조절하지 않으셔도 제목 사이즈와 스타일에 맞게 조정이 되고요. 부제목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목과 부제목 같은 것들 이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직접 조절을 해도 되겠죠.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 문서가 화면에 딱 맞지 않을 경우에 여기 있는 퍼센테이지를 이용을 해서 맞춤을 누르시면 원래의 문서 사이즈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 아래에서 축소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구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문서에 작성된 단어수를 체크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단어수를 눌러 주시게 되면 지금 페이지는 한 페이지고 단어수가 75 단어가 들어가 있고 글자 수는 342개, 공백 제외하면 282개라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단어 개수 확인할 수 있고요. 가끔 인터넷에 무슨 내용을 적을 때 단어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도 여기서 한번 쓴 다음에 가져가면 간단하게 그 개수를 맞춰 줄 수가 있겠죠. 다시 도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맞춤법 및 문법이 있는데요. 이 맞춤법 및 문법은 한글이 잘 지원이 안 돼요. 영문은 완벽하게 지원되는데 한글은 약간 부족합니다. 이게 하나 단점이 되겠어요. 맞춤법 및 문법 검사 눌러 주시면 오류가 없다고 나오죠. 여기 보시면 구글 문서를 잘 하고 붙였었죠. 이거 한 칸 띄워야 되는데 이런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없다고 나오죠. 한글의 경우는 이 맞춤법 문법이 약간 빈약합니다.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문서 번역 있죠. 이 문서 번역은 당연히 잘 되겠죠. 도구 누르시고요. 문서 번역해 볼게요. 그러면 현재 문서에 번역된 사본 만들기라고 나오고요. 새 문서 제목 나오죠. 언어를 선택합니다. 영어로 한번 번역을 해 볼게요. 영어 선택했습니다. 번역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문서가 나오고 영어로 번역이 되겠죠. 그러면 영어 외에 다른 나라 말도 가능할까요? 볼게요. 도구에 들어가서 문서 번역 누르고요. 이번에는 언어를 일반적인 영어 같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텍스트가 아닌 러시아어로 한번 해 볼까요? 이거는 영어랑 또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제대로 써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어 번역합니다. 자, 어때요? 러시아어 텍스트 그대로 다 보이죠? 이 구글 문서의 장점은 내 컴퓨터에 러시아어 패키지가 깔려 있지 않아도 러시아어를 전부 다 이대로 보여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웹상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컴퓨터하고는 상관없이 이런 글자들을 전부 보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보는 건 되는데 러시아어로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상단 도구 메뉴에 보시면 우측 끝에 입력 도구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한국어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 언어도 전부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판은 한국어죠. 자판의 러시아어 위치를 모르니까 입력을 할 수가 없죠? 이때 또 입력 도구 선택 누르시고요. 자판을 러시아 자판으로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러시아어 자판이 나옵니다. 이걸 보고서 찍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음성 입력이 있습니다. 이 음성 입력은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간단하게 음성으로 입력을 할 수 있죠. 자, 음성 입력 해볼게요. 도구에서 음성 입력 들어갑니다. 그 다음 버튼이 하나 나왔죠? 자, 이걸 눌러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눌러볼게요. 허용합니다. 지금은 구글 문서를 음성으로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간편한 방법이니까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음성으로 입력하면 간단하게 텍스트화돼서 들어가게 되겠죠. 이것도 정말 편리해요. 외부에서 쓰기는 조금 불편하겠죠. 하지만 집에서 혼자 있을 경우나 이럴 경우에는 텍스트 입력을 할 때 일일이 타이핑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여기 있는 음성 입력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PC에 마이크가 설치가 안 돼 있는 분은 그러면 음성 입력을 어떻게 할까요? 구글 문서의 또 하나의 장점이죠. 스마트폰과 PC 같은 계정이 있으면 전부 공유가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문서 설치하신 다음에 문서 실행합니다. 그 대신 계정을 동일한 계정으로 로그인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구글 문서에 있는 내용이 스마트폰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갈게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음성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PC에도 바로 나오게 되겠죠. 스마트폰에서 여기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 연필 모양 나오죠. 연필 누릅니다. 그러면 자판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마이크 모양 나오죠. 마이크 누르고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에서 음성으로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PC에 마이크가 없는 분들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실시간으로 바로 들어가죠. 스마트폰을 마치 마이크처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용하시게 되면 PC에 마이크가 없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입력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동 중이라도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겼다든지 메모해야 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구글 문서를 연 다음 마이크로 입력을 해놓게 되면 PC에서 그 내용을 편집하고 수정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확장 프로그램이죠. 이 구글 문서에서 제공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하다 싶은 기능들은 이 확장 프로그램에 가서 따로 설치해서 이용을 할 수도 있어요. 부가 기능 설치하기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부가 기능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래프 그리는 기능이라든지 도표, 수식 그리기라든지 내가 여기에 직접 펜으로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전부 이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확장 프로그램은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설치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경우도 보시면 이런 수식 입력하는 거죠. 보통 수식 입력이 좀 복잡하죠. 이 구글 문서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지 않고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구글 문서에 있는 확장 프로그램은 구글 크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구글 문서에만 있는 확장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MS Word 파일을 구글 문서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호환이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MS Word 파일은 DOCX 확장자가 붙죠. 이 구글 문서는 파일 메뉴를 누르더라도 내 컴퓨터에서 여는 기능은 없고요. 구글 드라이브에서만 열 수가 있습니다. 열기 들어가 보시면 내 컴퓨터가 없죠.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고 구글 문서에서 열어주셔야 돼요. 여기 플러스 하나 누르시고요.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셔야 되겠죠. 앱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드라이브로 갑니다. 여기 구글 드라이브에 여기 있는 워드 파일을 클릭 드래그에서 얹어줍니다. 그러면 파일을 다음 폴더에 업로드하려면 여기에 드롭하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마우스에 손을 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 업로드가 되게 돼요. 그 다음 이제 구글 문서로 가셔서 파일에서 열기 하시게 되면 그 파일이 들어와 있게 됩니다. 이걸 선택해서 열면 바로 열 수가 있겠죠. 이것은 MS 워드 파일이에요. MS 워드 파일은 거의 완벽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 MS 워드에서 구글 문서를 열어야 돼요. 그럴 때는 파일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로 갑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DOCX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그 다음 RTF 워드패드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DF 문서 방식, 텍스트 방식 그 다음 EPUB 방식으로도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문서에서 작성된 것들을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다운로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는 HWP 문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HWP 문서는 다운로드 하실 때 오픈 도큐먼트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HWP에서도 열 수가 있습니다. ODT 형식이죠. 이것은 워드 프로세서들끼리의 호환되는 기본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ODT 방식으로 저장을 하면 어디서든지 전부 열어볼 수가 있어요. MSWORD DOCX 파일은 그냥 그대로 저장을 해도 구글 문서에서 열어볼 수가 있지만 HWP는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독자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HWP를 구글 문서에서 열 경우에는 HWP에서 오픈 도큐먼트 방식으로 저장을 해 주시면 구글 문서에서도 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경우에 완벽하게 들어오진 않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레이아웃이나 텍스트들은 그대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HWP만 오픈 도큐먼트로 구글 문서와 호환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은 사진을 얹어보도록 할까요? 문서에 사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상단 메뉴에 보시면 여기에 이미지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게 되면 컴퓨터에서 업로드할 수 있고요. 웹에서 검색할 수도 있고 구글 드라이브나 구글 포토, URL 또는 웹캠 같은 게 연결되어 있을 경우 카메라로 연결해서 사진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컴퓨터에서 업로드를 해볼게요. 그 다음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열기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로 들어오죠. 마우스를 안쪽으로 가져가면 화살표가 나오게 되죠. 이걸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절점들이 나오죠. 클릭 드래그해서 사이즈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 있는 변 부분을 클릭해서 조절을 하면 사진이 찌그러져요.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게 좋겠죠. 항상 코너로 비율대로 조절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이 구글 문서가 의외로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래 보시게 되면 글씨와 겹쳐 보이기도 있죠. 이런 것들은 편집 프로그램 같은 데서나 많이 쓰이는 건데 이 구글 문서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 사진을 클릭 드래그해서 끌어다가 글씨와 겹치게 되면 같이 겹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동시에 같이 겹쳐서 보이는 거죠. 텍스트 뒤에 사진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걸 누르면 텍스트 앞으로 올라오게 되겠죠. 그 다음 텍스트와 분리 부분은 그림이 들어간 공간에는 텍스트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예 밀려버리죠. 이 빈 공간에도 글씨가 들어가지 않겠죠. 그 다음 이것은 그림 공간만 비워놓고 나머지는 전부 텍스트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공간 여백도 여기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한 줄만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림도 같이 얹어줄 수가 있어요. 중앙에 놓으면 양쪽으로 텍스트가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워드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하려면 설정도 많이 해야 되고 복잡하지만 이 구글 문서는 그냥 가져다 얹기만 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간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구글 문서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구글 문서는 구글 계정만 가지고 있으면 스마트폰 PC, 장소 가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설치하고 구매하고 하지 마시고요. 이 구글 문서로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